아빠 옆에. 아빠 옆에. 아빠 옆에. 아빠 옆에. 아빠 옆에 섰어요. 성원이, 동현이, 기훈이 몇 명이야? 하나, 그... 경신이 어떻게 해요? 경신이 계속 돼요? 경신이 있어요. 형택이가 좀 더 되고. 센터 없이요? 센터는 왜 없어? 네가 센터지. 너 까지 볼래? 네? 경신이 있어요. 내가 센터라고? 동현이 너 뭐 보고 싶어. 얘기를 해. 얘기를 해. 아니, 경신이 형이 하면 이제 도와준 사람. 네가 센터야. 제가요? 그럼. 너, 너, 너. 약간 바꿔줘. 윤경신. 윤경신 형이래요? 경신이 형이랑 같이 안 하고? 경신이 형? 제가 경신이 형 자리에 간다고요? 허재 감독이 윤경신을 뺍니다. 센터가 없으면 되는데. 같이 한번 하고 싶은 명이랑. 정신이 형. 정신이 형. 같이 한번 하고 싶었어. 윤경신이랑. 근데 붙였으면 안 돼. 패스, 패스. 자, 안에 김동현. 김동현. 굿패스, 굿패스. 정경신. 또 파울이죠, 또 파울이죠. 괜찮으세요? 형.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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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죠? 오케이. 김동현이 와, 김동현이. 김동현이. 부상자의 벌금은 다 받은 거야,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아니, 그러니까 벌금 정산을 해야 되는데. 정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막내잖아요, 제가. 형님들이 알아서. 너 산다 할 때는 무지하게 아주 그냥 많이 벌금을 걷도는 거예요. 쏜다 하니까 안 걷어. 일단은 저희가 이제 가장 큰 정산해야 될 게 자유투. 예전에 자유투를 성공하면 하나 빼주고. 실패할 때마다 만 원. 네네. 그리고 수두룩하거든요. 수두룩해요. 공개하세요. 얘기해요? 빨리 얘기해. 자, 윤동식 형은 자유투를 4개 했는데 2개 성공해서 두 번 진행해 주니까. 그래, 까면 돼. 0이야. 부상, 부상. 근데 부상으로 갔잖아. 윤동식 형은 그냥 부상. 부상 없는데, 니가 여기. 없어요? 없잖아. 오늘 출연이 안 나가요? 출연이 안 나가요. 출연이 안 나가요. 형. 형태기 형. 6번 시도해서 0번 성공해서 6만 원. 아이고, 이 집 맛집이네. 이 집 맛집이야. 아이고. 그리고 동국이 형. 에이스시지만 18번 성공해서 5번 성공했어요. 그래서 8만 원. 아이고. 이야. 동국이. 자유투를 안 쐈으면 좋겠어. 이러면 슛 놓겠어? 슛 쏘겠어? 이러면 슛 많이 놓는 사람들 다 벌금이면 이거. 너 오늘 안 부르는 것 같아. 이게. 여기 제 이름이 있네요. 저는 40번. 40번이라고 했어? 40번이라고 했어? 40번이라고 했어? 40번이라고 했어? 40번 지도했다고? 특기잖아, 그게. 네가 한 건데 네가 모르고 어떻게 해. 40번에서 15번 해서 성공해서 10만 원. 10만 원. 야, 좀 깎은 거 아니야? 깎은 거 아니야? 깎은 거 아니야? 안 되겠다. 이거 다 팀의 재산입니다. 저희가 번호를 선택하면 그게 또 금액이 있어가지고. 동현아. 아, 뭔 일. 내 사람한테 팀이라고 해. 원래 있는데 특별히 했나. 저희 디스카운트에서 무료로 번호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몸은 다친 데는 없습니까? 그런데 몸이 너무 안 좋았고. 손가락도 좀 다쳤고. 손가락. 손가락. 근데 등짝이 거의 아래가 너무 많이 입혀서. 그래서 한 2, 3년 동안 고생을 좀 했는데. 동식이 형, 발목. 발목. 다 났어. 정한이 형, 정한이 형 햄스트링. 정한이 형 햄스트링. 너도 조용히 좀 해. 얘기할 거야. 얘기할 거야. 햄스트링. 올라왔는데 좀 참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허재 감독님이 눈이 장난 아니더라고. 나를 바로 교체시켜주더라고. 그걸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역시 명장이다. 그래서 벌금 내지 마. 괜찮아. 이게 뭐야, 이게. 윤경신인가요? 윤경신 자유투. 윤경신 자유투. 오늘 8개 던져서 하나. 하나. 8개 던져서 하나. 그래도 다행이서 맨 마지막에 들어갔다는 거. 그렇죠. 감을 잡았어. 형, 호흡하고 해, 호흡하고. 호흡하고. 편하게. 지금 한 10만 원 되거든요. 편하게 형. 이번에 뚜껑 내면 까져. 10만 원. 둘 다 하는 분 그냥 0원. 둘 다 하는 분 0원. 박형전. 박형전. 이거 파울 아니야, 이거? 그렇게 안 봤는데. 김혁. UFC를 건드네. UFC를 건드려. 어? 어떻게 된 거야. 어? 왜 김동현 왜 잘못 없는 김동현을. 쪽석이었는데. 그러니까. 시합 때 1을 맞았어. 이렇게 내가 이겼었는데 이렇게. 죄송합니다. 옥수수 괜찮아? 괜찮다니까. 다 하나 안 돼. 성을, 성을. 동현이 바꿔줘. 바꿔줘. 동현이. 동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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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액션 피지 말고 들어와. 네? 액션 피지 말고 들어오라고. 괜찮아? 너 파울 3개야. 파울 3개라고. 파울 3개 져? 어? 내가 당했는데? 우리가 파울이야? 헐. 내가 맞았는데?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공격차 실린더 방해하시면 먼저 오시면 파울이에요. 헐. 자, 두 번째 자유투. 가자. 없어, 없어, 없어. 리바운드 윤동식. 좋아. 형, 패스할게. 형, 패스할게.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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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왜, 왜. 누가 맞히기야?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누가 잘못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나한테 진로 방해, 진로 방해. 나인, 진로 방해. 나인, 진로 방해. 얘 5반칙, 얘 5반칙인데? 9번 5반칙입니다. 9번 5반칙. 9번 5반칙 나오세요. 4개 있어요, 4개. 4개 있어요, 4개. 동현아, 5개야. 5개야? 5개야, 5개. 4개 아니야. 다음 경기 한번 당겨서. 다음 경기 걸요. 다음 경기 사람 뺏달래. 아, 개판이네, 끝에 가서. 이게 뭐야, 이게. 반칙이 아닌데 억울할 때가 있어요. 기준이 애매한데. 그래, 그건 좀 헷갈려, 맞아. 정당한 몸싸움하고 파울의 경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격자 실린더를 수비자들이 침범을 하면. 실린더가 뭐야? 비비탄 총에 있는 건데, 그건? 자동차 실린더. 공격자의 공간이야, 공간. 공간을 좀 침범을 하면 파울을 불리는 경우가 많고요. 실린더. 네가 나가서 볼 갖고 시범을 보여줘. 어떤 때 파울이고 아닌 거를. 어디까지가 파울이고 어디까지는 파울이 아닌지. 오케이. 파울인 경우는. 파울 경우에는. 손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을 경우는. 이건 파울인 거. 수직을 떴을 텐데. 수직을 뻔했냐, 팔이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렇게 말하고, 그럼. 네가 나와서 직접 한번 배워봐. 제가요? 네가 나와서 한번 같이 한번 해. 플레이를 한번 해 봐요. 이건 반칙이고 이건 반칙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해. 수비를 한번 해 봅니다.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야, 이거? 파울. 오펜스 아니야, 오펜스? 이거 디펜스 파울. 디펜스 파울이야. 디펜스 파울이야. 이거 왜? 이게? 많이 다치는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어깨가 돌아가는데? 니 파울이야, 니 파울. 제가요? 왜요? 얘가 가는 자리. 가는 자리 있었다고? 어, 얘가. 그럼 가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요, 오펜스라고. 어떻게 해? 그렇지요, 오펜스라고. 아, 좋은 거 하고 있는데. 해보세요, 해보세요.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아니, 어떻게 하라고? 수비자가 저보다 미리 가 있었을 때 뒤로 빼서 슛을 쏘는 거예요. 아, 이거 중요하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한번 배워봅니다. 이런 거 좋아. 그래, 우리 이거 좀 배우면 좋다, 이거. 이런 거 좋아. 이런 경우가 많아. 따라올 때 빼서 쏘는 거. 빼서 쏘는 거. 아, 이거 수비는 이리로 딱 밀려나게 돼 있네. 살짝 이렇게 컨택을 줘서 이렇게. 아, 약간. 약간 좀 과하게 물러나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너무 짜고 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우리 짜고 치는 거 같은데. 동현이 봐봐, 수비. 수비 한번 해 보세요. 동현이 봐봐, 동현이 봐봐. 동현이 봐봐, 지금. 야, 최선을 다해서 막아가. 동현이 못 믿어. 아, 오케이. 그럼 제가 원래 스타일대로 해 볼게. 못 넣어, 못 넣어. 야, 이거는 할 거 알고. 할 거 알고. 아니, 예측했어, 예측했어. 야, 누가 봐도 알고 하는 거 아니야, 선생님을. 아, 몰랐어, 몰랐어. 뭐 하려고 했는데. 아, 진짜. 아, 몰랐는데. 아, 너무 당황했어. 너무 당황했어. 스텝백 하려고 했구나. 이 기술을 배워보는 겁니다. 스텝백. 벌리라고, 벌리라고. 그렇지. 정면에서 정창영. 벌려, 벌려, 벌려. 벌려, 벌려. 정철현 드리블. 어, 뭐야. 정철현 드리블 본다. 레이업슛 들어갑니다. 멋진 드리블, 정창영. 타임. 타임, 타임, 타임. 네, 지금. 작전 타임을 요청하는 허재 감독입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 좋았어. 그렇죠? 붙어있어, 지금. 야, 붙어있다 이러시던데? 좋아, 좋아, 좋아. 한 명만 맡아게. MVP만 맡아게. MVP만 맡아. 야, 동현이가 아이디어를 줬어. 4대2로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 어. 저분 내가 데리고 갈 테니까. 데리고 와. 야. 지옥으로 데리고 갈 테니까. 지옥으로. 누구 잡을래? 저, 송교찬 선수. 같이 가. 지옥으로 같이 갈게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같이 가. 데리고 갈게요. 데리고 가. 그렇게. 휘차 다니는데 옆에 붙어줘요? 아니면 그냥 얘만 버려요? 안 쓰지 마. 버려요? 아니, 혼자 하면 돼, 혼자 하면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허재 감독이 맨트맨을 좀 지시하는 것 같은데요. 김동현 선수가 지금 가서 수비를 하고 있어요. 김동현 선수. 25 대 14. 2, 2. 유현준. 출신 버터. 골 밑도 뚫렸어요, 송교찬. 김동현이 못 잡나요? 뭐라고 꾹 쉬었는데. 이거 인정, 인정. 어? 인정. 네가 인정하면 어떻게 해, 네가 맡기로 해 놓고.